안 돼 안 돼 경찰에 자주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? 알아봐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?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사실 긴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붙어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지금 부인하셨는데 경찰에 무리한 사사라고 생각하십니까? 시켜봐야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?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? 두고 가야죠 업소 실장이나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? 네 다시 조사받아도 될까요? 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이사 받고 오겠습니다